산들이 쭉 둘러싸주는 게 평안한 지세에, 그리고 조용해요. 가장 상류라서 그런지 물이 굉장히 맑아요. 시원시원 좋습니다. 아이스커피 한 잔 타서 나무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면 이게 힐링이죠. 전라도 지리산이 멀어서 못 간다면 수도권에서 가까운 양평의 소금강산으로 불리는 석산리 마을로 오시면 됩니다. 자연경관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계곡을 따라서 야영장, 펜션 등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가장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는 별도의 마을이에요. 시간이 멈춘 듯 슬로우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마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 안에 우리 주택이 있습니다. 마을 도로 굉장히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도로 옆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오는데 보니까 계곡이 굉장히 멋있었고요. 여기는 이 계곡은 그 계곡의 가장 최상류입니다. 올라와 보니까 길이 굉장히 넓어요. 삼거리고요. 계곡물도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계곡 건너에 위치한 이 주택이 오늘의 우리 주택입니다. 메인 도로 외에도 옆쪽도 길에 다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주차를 하시면 한 8대까지 가능합니다. 계곡 쪽으로는 수목들이 이렇게 울차게 잘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적단풍도 보이고요. 그 앞쪽에 보리수도 보여요. 많이 흘렸습니다. 따다가 잼 담그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끝쪽으로는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딱 예쁘게 만들어 놨고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계곡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 담그고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상류라서 그런지 물이 굉장히 맑아요. 시원시원 좋습니다. 주차장 부지 안쪽을 보시면 단을 두어서 주택 부지를 어느 정도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연석 예쁘게 쌓아놨고요. 그 위쪽으로 펜스를 다 둘러놨기 때문에 굉장히 안쪽에서 나만의 생활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판석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으로 주택까지 이어지는 길을 쭉 만드셨고요. 이 길 양쪽으로 앞마당을 꾸미셨습니다. 경계 쪽으로는 수목을 잘 심어 두셨고요. 그 안쪽으로 이제 잔디마당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잔디마당으로 쓰셔도 되고 텃밭으로 바꿔서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앞마당은 더 넓은데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쪽에 이렇게 텃밭을 일궈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쌈채소라든가 농작물들 재배하실 수가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돌을 쌓아서 이렇게 원형으로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꽃들 쫙 심어 놓으면 봄이랑 여름이랑 가을에 너무도 예쁘게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옆집과의 경계 쪽으로도 수목을 쫙 심어 놨는데요. 유실수이기 때문에 따서 드실 수도 있지만 옆집과의 시야를 차단해 주는 그런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작은 텃밭 일구시다가 아이스커피 한 잔 타갖고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딱 휴식을 취하면 이게 힐링이죠. 다른 게 힐링이 아닙니다. 주택 앞쪽에 있는 야외수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어요. 바윗도를 이용해서 미장면을 탁 만들어서 만드셨는데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쓰시는 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관리하시기 좋도록 주택과 앞마당 사이는 이렇게 자갈로 분리를 해두셨어요. 이 안에는 작은 수목들도 이렇게 단풍나무들도 있고 적다풍도 있어갖고 굉장히 잘 꾸며진 모습입니다. 앞쪽 데크 난간 보니까 머루가 이 난간을 따라서 넝쿨져서 탁 자라고 있는데 이 모양이 좋아요.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맛있게 잘 익을 것 같습니다. 본체와 별체가 있는데요. 좋은 게 바닥에 이렇게 미장을 잘 해놨어요. 콘크리트 포장도 깔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편한 게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별채 쪽 오니까 여기는 나만의 쉼터예요. 이 별채를 이용해서 모자란 공간도 채우고 나만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내부는 원룸식 구조인데요. 주무실 수 있는 공간과 책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은 이렇게 목재 마감으로 공간 분리를 하셨습니다. 반대쪽을 보시면 별채에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싱크대와 세탁기까지 구비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까지 있기 때문에 이 별채 공간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주택의 뒷면도 콘크리트 포장을 다 했어요. 관리할 게 없어요. 그냥 쓰시면 되고요. 뒤쪽 벽채 보시면 옹벽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안전까지 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도 폭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과나무도 심어놓고 잘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야, 사과가 잘 열려 있어요. 우리 주택이 370곳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교차가 커서 굉장히 사과가 닳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있는 문을 열어보면요. 여기는 세탁실 겸 보일러실입니다. 이 공간을 통해서 주택의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문을 열어보니까요. 여기는 우리 주택의 창고 공간입니다. 창고뿐만이 아니라 보조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내부를 보시면 칸막이로 칸을 나누어 놓고요. 야외 활동하시면서 쓸 수 있는 싱크대도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큰 들통에다가 사골국물을 꽉 끓이실 때는 여기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리된 안쪽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작은 방 크기고요. 여기에다 선반장 설치하시면 공간 활용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채의 뒤쪽도 잘 꾸며놨어요. 야외 쪽에 오픈된 창고 공간입니다. 안쪽과 옆쪽에 선반을 다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이면 전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공구들, 연장들 충분히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의 전면부 쪽은 데크 시설을 했습니다. 데크 시설 위쪽으로 이렇게 폴리글라스로 씌워놨기 때문에 이 포치 공간 이용해서 비난은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데크 시설이 이 앞쪽만 있는 게 아니라 옆쪽까지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공간입니다. 이 데크에서 앞쪽을 바라보니까요. 산이 쭉 둘러서서 감싸주고 있는 지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는 건 계곡물 소리, 산새 소리, 그리고 조용해요. 너무도 좋습니다. 현관문 안 전실의 크기는 중간 정도 크기고요. 타일 마감에 벽체 쪽 보시면 한쪽 면 꽉 채워서 신발장 시공해놨습니다. 중문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가니까 바로 우리 주택의 거실 공간입니다. 층고가 꽤 높아요. 바꾼 지붕 모양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아늑한 분위기도 느껴지고 더 넓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면 부분에 우리 주택의 앞마당을 환하게 보여주는 창호가 있습니다. 이 창호를 통해서 데크 공간으로 나가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 입구 쪽에는 우리 주택의 공용 욕실 겸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 넉넉해요. 일반적으로 쓰는 아파트 화장실보다 큰 것 같고요. 파티션까지 설치를 잘해놨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우리 주택의 키친 룸이고요. 길쭉한 형태의 한쪽 빗면 꽉 채워서 싱크대를 시공해 놓았습니다. 싱크대 앞쪽에는 어느 정도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작은 테이블 놓으시고 식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쪽으로는 포켓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세탁실과 외부 공간으로 한 번에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키친 룸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우리 주택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방 내부의 분위기는 굉장히 포근하기 때문에 조용히 주무시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바로 옆에 문을 열면 우리 주택의 메인 침실입니다. 메인 침실은 중간방 크기보다 약간 더 크고요. 아래쪽에는 목재 마감을 하고 창호 쪽으로도 이렇게 라인을 줘서 목재 마감으로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벽 쪽에다가 붓박이장을 설치하셨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안쪽 깊이가 상당합니다. 이불을 놓고도 앞쪽에다 옷을 걸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공간에 장이 있습니다. 붓박이장 옆을 열어보면요. 여기는 메인 침실에서 단독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내부 크기는 작지만 양병기 외에도 코너에다가 작은 세면대를 설치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택에는 또 하나의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쪽에 이렇게 천장에 접이식 계단을 내려보면요. 위쪽에 다락 공간이 있어요. 다락 공간이 꽤 넓습니다. 중간방 크기고요. 올라와서 딱 보니까 끝에 쪽은 완전히 서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높게 해놨어요. 이 다락 공간이 참 좋은 이유가 반대쪽을 보시면 양쪽으로 창호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락 공간이 전혀 어둡지 않고 환합니다. 안쪽으로는 매입장까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제로 손님들 방으로 이용해서 취침을 하시거나 이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토지의 면적이 896제곱미터 271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답, 도로로 되어 있고요. 용도 지역은 보존관리 지역입니다. 우리 주택 단층 주택의 목조 주택이고요. 건물의 옆면적은 76.5제곱미터 23.1평입니다. 내부에 방 2개, 화장실 2개 가지고 있고요. 별채 원룸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방수는 충분합니다. 2004년 11월 10일에 중공이 되었고요. 남쪽 잘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이용하고 있고요. 난방 방식은 기름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70분, 설악 IC에서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택에서 25분 정도 나가시면 학군, 은행, 면사무소가 있는 단월면 생활권입니다. 우리 주택, 제가 와서 보니까요. 올라오는 길도 굉장히 아름답고 옆에 계곡도 굉장히 멋있고 또 다 올라와서는 이 마을에 지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산들이 쭉 둘러싸주는 게 평안한 지세에 그리고 조용해요. 조용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그냥 흘러갈 것 같아요.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2억 8천 5백입니다. 주택과 그 외부에 있는 시설들, 별채 그리고 앞쪽에 이 앞마당, 텃밭까지 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좋아요. 최고입니다. 조용한 힐링 주택을 찾으신다면 땅집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